다음 상황은 민주당 얘기인데, 민주당 얘기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얘기죠. 한몸처럼 엮여있습니다. 내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을 하는데 태국에서 붙잡혔죠.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, 물론 다른 의혹들도 많습니다. 다른 죄명도 많고 그런데, 그 안에 이재명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까지 나온 얘기는 서로 아니라고 하는 분위기인데, 아직도 그 분위기는 이어지는 것 같은데.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뭔가 검찰에서 계속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,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쌍방울과 관련된 혐의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저항을 지금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. 김성태 전 회장이 바깥에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, 그걸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, 검찰 입장에서도. 그리고 진짜 주요한 혐의라고 지금 자꾸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, 아태평화이라고 이화영 전 의원이 관여됐다고 하는 거기에서 대북 송금을 했다더라. 그런데 경기도도 거기에 관여가 됐다. 이게 하나가 이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될 거고요. 또 하나는 이른바 무기명 채권 발행할 때 20억 원 정도인데,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당시 변호사비로 냈다고 하는 게 2억 원 남짓인데,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. 결국 그 20억 원이 무기명 채권 형태로 해서 변호사비로 대납이 됐을 것이다.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혐의인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는. 그런데 두 가지 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뭔가 대북 송금이든 대북 교류를 한다고 하면, 그거 국정원이 파악 안 하겠습니까? 그리고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돈이 건네가는데 전혀 모를까요?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대북 교류 승인도 못 받은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해서 뒷돈을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고요. 이화영 전 의원이 연결이 돼 있는 고리면 또 모를까,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걸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상상력의 소산이다, 이렇게 보이고요. 둘째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요. 제가 여러 변호사들을 만났는데, 혹시 만난 다른 변호사들을 얘기를 또 들은 분으로 달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이런 거물 정치인이잖아요. 대선 주자급 되는 사람과 관련돼 있는 사건임에는 변호사들이 그냥 돈 안 받고도 가서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액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렇게 큰 사건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십억 변호사비로 썼다고 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썼을 수 있겠지만, 일반적으로는 2억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2억이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건네졌을 것이고, 건네졌는데 쌍방울이 마침 무규명 척권을 발행했는데,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. 그러니까 그 돈이 갔을 거야. 이것도 또한 상상의 소산에 가깝다.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주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